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자 159페이지 오늘 159페이지 할 차례죠? 네 159페이지 인터넷에 보니까 공중개사법이 최고 어렵다 짜증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 단순히 뭐 암기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해는 잘 하는데 암기는 못하겠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시긴 해요 사실 공중개사법이 약간 암기해야 되는 게 많이 있기는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특성이 감옥의 특성이 2차 감옥은 대체로 근데 암기하는 게 많습니다 1차보다는 감옥의 특징이 그래서 특별히 기초는 필요 없고 계속 고통받다 보면 10월 31일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응시자 중에는 33만 명이 접수해가지고 2차 시험까지 8만 명밖에 보러 안 갑니다 60% 이상이 중도에 탈락을 하게 됩니다 또 지금은 안 하다가 나중에 모의고사 보고 점수 안 나오면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2차를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나고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60점만 받으면 됩니다 일부러 모의고사는 점수 안 나오게 냅니다 점수 다 잘 나오버리면 교만해서 공부를 안 하죠 그래서 지금 내드린 문제 이게 다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약간 말장난은 좀 심하기는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드린 게 다 기출 문제니까 이달에 내드린 거는 이 정도 수준이니까 실제 80% 이상 기출 문제 범위 내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10문제씩 내드리니까 오늘 풀어보시고 문제 버리면 됩니다 이거 다음에 하려고 아끼다 보면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159페이지 개시 의무 보겠습니다 개시 의무는 보기 쉬운 곳에 개시를 해야 됩니다 보존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보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책상 서랍에 보존해도 되죠 계약서 5년 보존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 3년 보존 보존은 책상 서랍에 보존해도 되지만 개시는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됩니다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되는데 개시해야 될 게 등수보좌 4개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 중개 보수 열표 보정 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개시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개시 안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처벌받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양가로 3번 위반시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양가로 2번에 있는 거하고 지금 순서가 3번 4번 순서가 바뀌었죠 보호자 순서가 바뀌었는데 제 안기방식에 의해서 그냥 보정 설정을 3번으로 했습니다 몇 등 했는지 등수보호자 자 그 밑에 159페이지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데 답이 1번인데 사업자 등록증 원본도 개시는 해놨습니다 사무소에 가면 근데 그건 세법상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개시할 의무가 있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또 시험에 틀린 지문으로 나왔던 게 실무교육수료증 원본 협회 회원가입증명서 부동산 거래정보만 가입확인서 이런 거 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몇 등 했는지 등수보자 이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세법상 의무이지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는 아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개시해야 되는 건 암기해야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이 암기하는 걸 못하는 분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암기가 우리 말하는 거 언어도 이거 다 암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역사성 사회성이 있으면 그게 말이 되는 거죠 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 보니까 애 말 잘하더라고 못하던 애들도 갑자기 알문이 튀더라고요 공부도 마찬가지 계속 고통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정리가 되고 가슴 먹찬 희해를 느끼게 돼요 그동안 중간에는 엄청난 고통을 누구나 다 받게 됩니다 그냥 참고 참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요 자 160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그 표를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 시기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 확인 설명 대상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방법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위반 시기 제재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입니다 자 확인 설명은 언제 설명해야 돼요 계약서 쓰고 나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설명을 해야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겠죠 그래서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된다고 계약하기 전에 그래서 의뢰 받은 경우 의뢰 받은 경우에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생각하면 문제를 못 풀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 작성 하면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계약서는 왼손으로 적고 확인 설명서는 오른손으로 적고 동시에 적어야 되냐 꼭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계약서 적고 나서 바로 확인 설명서 적으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은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은 확인 설명 대상은 취득 의뢰인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일방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 학원이 이거 팔아먹으려면 원장님한테 책상이 몇 개다 학생이 몇 명이다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죠 더 잘 알고 있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파는 사람한테 도배가 깨끗하다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죠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매수인 임차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는 쌍방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이 거래 당사자가 되겠죠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를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자 내가 100제곱미터 적어놨으니까 맞죠 이렇게 확인 설명서 적어 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토지대장 임차대장 건축물대장 보여줘야 되고요 권리관계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보여주고 공법상 이용제한이면 토지 이용대액 확인서 보여주고 용도지역 지구 구역 그래서 여기는 뭐 근무를 몇천 가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할 때에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이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이런 거는 왜 이리 주거용이냐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냥 주거용 최고 많은 게 주거용이죠 사실 주거용 1번 순서대로 많이 그래야 되는 것부터 해놨어요 1번 서식을 주거용 2번을 비주거용 상가 같은 거고요 3번이 토지 4번 4번이 임목 광업재단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서식 이름을 그래서 이 네 가지 서식을 빈칸 채워서 교부를 하면 된다고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개업 공유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옛날에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에서 2014년도부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가태료와 업무 정지 중에서 뭐가 더 타격이 심한 거예요 업무 정지가 더 심한 거죠 그래서 규제를 완화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 설명은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다툼의 예지가 있다고 예를 들면 도배가 깨끗하냐 보통이냐 도배가 필요하냐 이거는 주관적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수치를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교육공개사 입장에서는 깨끗하다고 설명했는데 어린이는 왜 안 깨끗한데 깨끗하다고 했냐 예를 들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에 그래서 완벽하게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업무 정지 당하면 너무 타격이 크죠 그래서 돈으로 때울 수 있도록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고 둘 다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250으로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400이었어요 400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5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250이 맞죠 둘 중에 하나 했으면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의무는 없는데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다고요 단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하면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꼭 설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프린트 우리 프린트 31번 31번 프린트 맨 마지막 별표에 보면 까만 별표 3번에 보면 31번 개공만 개공만 해당되는 게 그게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이런 게 있죠 이 개공에게만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도 확인 설명하거나 확인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교부를 하지 않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업무 정지 사유 이거는 명백하잖아요 작성 교부 보존하는 것은 딱 명백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정지입니다 안 하면 확인 설명은 굉장히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완화를 했고요 이거는 그대로 업무 정지입니다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또는 3년간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모두 업무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설명 우리 교과서 확인설명 확인설명 이거는 예를 들면 세금도 취득관련 조세를 설명하는데 양도관련 조세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암기해야 됩니다 절수 없이 저도 암기하라고 하기는 미안한데 그런데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계속 수업만 들으면 10월 31일까지 점수 70점도 안 나오고 이 과목이 불합격하면 제가 200만원씩 손해배상 해 준다고 했어요 단 지각 조태 결승한 분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또 인터넷으로 듣는 분도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는 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업만 들으면 된다고요 그 중간에 이제 고통받는 것만 잘 넘기면 됩니다 그냥 고통받고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고통을 그냥 참을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풀면 그냥 욕 나오면 욕하면 되고 너무 그걸 참으면 병 생기죠 저도 그래서 와이프가 심심하면 욕 자꾸 해 저한테 그래도 그냥 그냥 기막아 버리고 안 들어요 들으면 저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욕하거나 말거나 그냥 가만 내버려 둬버리면 되잖아요 욕하라고 해서 하고 싶은 그랬더니만 계속 매일 욕해요 매일 한 번씩 하라고 했더니만 원래 처음 볼 때는 좋지만 같이 살면 못 죽여서 사는 거죠 같이 그래 예정 가격 또는 그래 예정 금액 시세입니다 시세 그래 예정 금액 예정 가액 예정 가격 같은 말입니다 일종의 시세를 설명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시세가 5억인데 8억에 팔아달라고 내놓으면 그게 호가입니다 호가 호가는 입 찢어질 때까지 부르는 게 호가입니다 부를 호자 가격 가짜 호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 예정 가격을 설명해야 된다고요 시세가 5억인데 매도인이 8억 팔아달라고 해놨다고 매수인한테 오면 이거 8억입니다 말하면 안 되고 시세보다 좀 비싸게 내놨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된다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 보수 산출 내역 설명해야 된다 옛날에 중개 보수를 그냥 초과해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요즘은 초과해서 받기 어렵습니다 중개 보수 산출 내역 지금도 제 지인들 보니까 텔레비전에 텔레비전에 길을 쓰고 나가려고 하는 게 이런 거 뭐 토론이라든지 뭐 부동산 정책 이런 거 나가면 그분들은 보니까 전부 다 그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한다고요 그럼 연락이 많이 오나 보더라고요 그 유튜브 채널 이런 거 운영하면 그럼 300만 원씩 이렇게 컨설팅 수수료 받고 어디 투자하면 된다 이거 알려줘 돈부터 선입금하고 컨설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는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컨설팅 해줬다면 받아도 되는데 나중에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컨설팅을 안 해주고 명목만 컨설팅 명목으로 받고 실제로 컨설팅을 해주지 않았다면 중개 보수라면 위반될 여지도 있다 소송 걸면 근데 대부분은 소송을 안 건데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만 한데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가면 출연료 다 피디들 다 주고 오히려 돈 더 주고 온다더라고 그래야 또 다음에 불러주죠 출연료 다 받아 오면 다음에 안 불러줘요 저는 저도 많이 출연료 했는데 한 푼도 안 주고 다 받아 왔더니만 다시는 오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출연료는 얼마 안 해요 한 시간에 한 30만원도 안 해요 한 시간 출연하는데 뭐 한 시간짜리 하려면 하루 종일 녹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얼마 안 돼요 저도 뭐 EBS 강의도 나가보고 똑같다더라고 연예인이나 우리나 출연료는 그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걸 이제 나감으로써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다른 데서 자꾸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분들 하는 말 100%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나오는 분들 부자는 별로 없어 남한테 부자 된다고 알려만 주지 정작 자기는 별로 부자가 없어요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금액 이게 시세라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는 왜냐면 10억짜리 취득하면 4,600만원 4.6% 있어야 되잖아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하면 그럼 4,600만원 정도 세금 더 준비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된다고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남는 돈 가지고 세금 내는 게 양도소득세잖아요 만약에 5억에 샀다가 7억에 팔면 2억 남은 거 그 남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양도소득세니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남는 돈 내니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취득 관련 조세 우리 세법 시험에는 취득세가 세 문제 출제되고 양도소득세가 다섯 여섯 문제 출제됩니다 두 배 정도 출제됩니다 그러나 중개실무상은 취득 관련 조세가 중요하다고요 자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같이 해봅시다 시작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한 번 더 크게 시작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네 아홉 가지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그래도 이걸 남기하는 게 나중에 풀기는 더 쉽더라고요 무슨 대가리인지 인터넷에 그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네가 하라고 해서 대가리는 다 기억했는데 무슨 대가리인지는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던데 몰라도 그래도 시험지에다 대가리라도 적어놓고 천천히 찾아보면 안 적어놓은 것보다는 찾기가 쉬워요 나중에 문제 풀면 자 그 다음에 그 우리 판례는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실무에 해당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163페이지 양가로 4번 이 판례 공개사법 판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 설명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개업 공개사의 자료 요구입니다 자료 요구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자료 요구는 누구한테 하겠어요 매도 임대 어레인 밑줄 치십시오 매도 임대 어레인 163페이지 양가로 4번 첫 번째 줄 매도 임대 어레인 시험에 매수 임차 어레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x죠 매수 임차 어레인이 모르잖아요 아직 뭐 들어가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상태를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 당사자에게 자료 요구한다는 말도 x입니다 매도 임대 어레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료 요구하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자료 요구는 상태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된다 불응해도 된다 164페이지 세 번째 줄에 불응해도 됩니다 네 번째 줄에 불응하면 그 지지를 매수 임차 어레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하고 우리 책에 하고를 강조해 놨잖아요 시험에 하거나 이렇게 출제됐어요 x로 설명도 하고 기제도 해야 된다 이 법을 만든 사람도 실제 중견물을 실무에서 해보지는 않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실무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배가 깨끗하냐 상태를 물어봤는데 주인한테 주인이 모른다 못 알려주겠다 하면 매수 임차 어레인에게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서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계약이 돼요 안 돼요? 현실적으로 계약은 안 되겠죠 어떻게든지 친화력을 발휘해서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 오빠 이렇게 해서 알아내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남자분들한테는 그냥 오빠 하면 다 좋아해요 근데 여자분한테 누나 언니 이렇게 하니까 엄청 짜증돼요 내가 네 누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모 하니까 내가 식당 아줌마냐 여자분들이 부르기가 어려워요 여자분들도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요즘은 사모님 이렇게 하니까 나 돌돌친인데 사모님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식 중립적인 단어 사장님 회장님 이런 단어가 좋아요 어쨌든 자료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되는 건 아니다 불응해도 되고 불응하면 그 지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시 제재했는데 그 표를 보시면 164페이지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400만 원을 250으로 고치라고 했죠 교과서 164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별표 금액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하나만 안 하면 250 둘 다 안 하면 500 오래 받겠습니다 250으로 자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164페이지 맨 밑에 문제 옳은 것은 있는데 1번 개혁 공개사 1번 개혁 공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므로서 확인 설명해야 된다 2번 개혁 공개사 은행이 계약 승립이죠 계약 승립되고 나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해도 미리 자서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자서가 뭡니까 전부 다 확인 설명 들었음 확인 들었음 이런 거 자서로 적어라 자필로 설명 들었음 이런 거 적어라고 하죠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자서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중개 완성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조원은 보조원은 설명 못합니다 확인 설명은 개혁 공개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속 공개사도 할 수는 있다 보조원은 아예 할 수 없다 중개 업무를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은 확인 설명서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 보존 거래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도 5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5년 보존입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이고요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입니다 자 나머지는 칠판에 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몇 밑에 양가로 4번 서명 및 날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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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는데 그 외에 모든 서식은 공인융계사법상은 전부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날인 날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인이라고 서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인이 도장이죠 그래서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다 그러면 누가 서명 및 날인 해야 되냐면 개업 공개사가 해야 되고 그 개업 공인융계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다만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융계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융계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 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당의 업무를 수행했으면 소속 공인융계사가 10명이 있다고 10명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융계사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중계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중계보조원도 개업 공인융계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공인융계사법 위반은 아니다 라고 두 번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68페이지 양가로 5번 확인 설명서 쌍방교부 세 번째 줄 3년 보존입니다 3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됩니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따로 보존할 종이문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라는 것은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해서 전자계약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했으면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다 했고요 확인 설명에 대해서 169페이지 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자 계약서 필요적 계제사항 9가지 양가로 1번 이거는 또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우리 프린트 9번에 있죠 프린트 9번에 인물 인물 계약금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렇게 같이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같이 시작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한 번 더 크게 시작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네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 1 거박의 약정사항 이 거박의 약정사항이 우리 교과서는 9번 맨 마지막에 있는데 순서 바뀌었어요 우리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9번 그 다음에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근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인물계약금 인권 조교 조교 같이 시작 인물계약금 인권 조교 네 민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하면 민법에서는 무조건 x죠 민법에서는 계약서 반드시 문서로 적을 필요 없습니다 소위 구두계약도 말로 한 계약도 계약이고 유효하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은 물론 말로 구두로 해도 계약은 유효하지만 반드시 계약서를 적어야 됩니다 서면으로 안 적으면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필요적 계제사항 9가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네 필요적 계제사항 그리고 양가를 입은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입니다 쌍방교부 5년 보존 우리 책에 책이 잘 돼 있죠 중요한 거는 다 고딕체로 글씨체를 진하게 해놨습니다 170페이지 서명 및 날인어무 똑같습니다 확인설명서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거짓기제금지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안됩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171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하는 사항은 따르지 않아도 처벌교정은 없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이게 집회를 완전히 금지하는 건 아니고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죠 권고사항은 따르지 않아도 처벌교정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은 예 처벌교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요일날 집회를 하더라고요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게 또 법에 지키라는 걸 안 지키면 처벌교정이 있나 봐요 뭐 2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고 이런 걸 식사도 교회 같은데 식사도 제공하면 안되고 큰 교회는 식사제공 잘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200명 밑으로 작은 교회가 식사제공 많이 하죠 큰 교회도 해요 큰 교회도 한다고 천 명 넘는데 밥 먹어요 저도 뭐 모든 종교를 제가 다 가봤는데 안 가본 데가 없는데 교회도 가봤어요 큰 교회는 가니까 한 3천명 넘는데 가니까 졸고 있고 뭐 와도 일요일만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해도 별 문제는 없더라고 그런데 조그만한 거 한 7명 됐는데 다니니까 미치겠더라고 특강 한다고 못 가니까 목사님 전화 와서 빨리 헌금이라도 내라 그러면 지금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내가 제가 헌금 안 내면 뭐 교회 돌아가지도 않아요 월세도 못 내 그러니까 지금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헌금 월세도 못 내니까 잘못하면 작은 교회는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내가 뭐 돈 내는 기계가 왜 많다면 맨날 돈 내라고 하냐 이렇게 하고 안 갔는데 어쨌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표준서식을 권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3년간 보존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3번 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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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해설에 입은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이게 개정됐습니다 원본 사본 전자문서 보존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본을 보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컴퓨터를 출력하니까 뭐가 사본인지 원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건의를 해서 컴퓨터를 출력하면 다 똑같은데 그럼 사본을 보존해야 되면 복사에까지 보존해야 됩니까 그냥 원본 그대로 보존하면 안 됩니까 물었더니만 이제 원본 사본 전자문서 보존하는 걸로 바뀌었다고요 사본에서 꼭 사본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존은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인물 계약금 인권 조 교 교가 교부일자죠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됩니다 왜 계약서에 교부일자를 기재하냐 하면 확인설명을 안 할까봐 이게 확인설명 안 할까보다도 더 중요 이게 바뀐 이유가 취지를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중계보수를 받으면 영수정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했어요 영수정을 중계보수 영수정을 근데 지금은 중계보수 영수정을 교부하라는 말도 없고 보존하라는 말도 없어요 중계보수를 그 대신에 확인설명서 서식에 중계보수 산출 내익을 기재를 해요 그래서 확인설명서에 기재 안 할까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계약서에 기재하라고 해놓으면 3중의 압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라고 해놨습니다 그 중계보수 영수정이 없어지면서 생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됩니다 계약서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분사무소의 소속공개사가 중계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개사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여기 있네요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 법인인 경우 대표자 그냥 개인이면 개혁공개사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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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10문제 풀어보시고 문제는 버리시면 됩니다 계속 다음에 또 내드리니까 그리고 파일에 저도 파일 보니까 1000원짜리 1300원짜리 사니까 10개 들어있고 2000원짜리는 20개 들어있더라고 안에 10개 들어있는 거 감옥별로 해가지고 프린터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안 그러면 프린터 찾지도 못해요 그냥 가져다니니까 잊어먹고 파일에 한 장 한 장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정리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행정처분 비교정리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찾기가 쉬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